서울의 한 카페 사장님이 장사를 7년간 하면서 처음 받아본 손님 요청이라는 글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사장님이 배달오플 주문을 확인하고는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손님의 요청사항을 천천히 읽어보던 그는 진짜 우리 고객들 감당이 안 될 때가 많다며 7년 장사하는 동안 이런 요청은 처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 진상 손님인가 싶었는데 요청사항에는 뜻밖에도 리뷰 행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배달기사님께 전해주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감동했는지 주문서 사진을 찍고는 이런 분들에겐 서비스가 아깝지 않다며 작은 간식을 서비스로 줬다는데요. 이후 도착한 배달기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우리 손님이 기사님에게 커피 쏜데요 라고 웃어 보입니다. 기사는 이거 진짜 제 것 맞나요 라며 믿기 어렵다는 눈치죠. 사장님이 다시 한번 요청사항을 확인시켜주자 이제야 미소를 짓는 배달기사.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말하며 사장님과 함께 기쁜 대화를 나누는데요. 사장님은 진짜 천사가 아닐까 요청사항 받고 너무 울컥하더라며 이런 고객님들을 만나 너무 행복하고 기사님도 참 매너가 좋으시다며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한편 가게 사장님 또한 평소에 배달기사님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하곤 한다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고객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사연. 사장님도 좋으신 분이라 그런가 보다 등의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픈합니다. 아멘